사라진 대감집 딸 옛날 어느 대감집에 딸이 시집을 갔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는 바람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딱한 여자는 부모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대감이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속상한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랫방을 지났는데 딸이 곱게 화장을 하고 몸단장을 마치고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거울을 던져버리고는 갑자기 얼굴을 가리고 소리내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꼴을 본 대감은 속으로 어찌나 치근한 생각이 들든지 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감은 얼마간 아무 말도 없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양반집 딸은 아무리 어려서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더라도 재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산 여성은 돌아간 남편에 대한 의리와 정절을 지켰다고 하여 연료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연료가 난 집안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 나라에서 주는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여자는 의리와 정절을 저버린 여자로 손가락질을 받았으며 그 집안도 딸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막된 집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혼한 여성의 자식은 벼슬길까지 막혔습니다. 먼저 간 남편을 뒤따라 간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고단함과 고독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은 경우도 연료로 포장만 되면 존경을 받고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남편을 잃고 고독한 신세가 된 딸의 부모가 아무리 제 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다 해도 재혼을 시킬 도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대감이 시름에 젖어 서 있는데 때마침 수시로 그 집안에 드나들던 자라는 무관 하나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무관은 집도 아내도 없었지만 젊고 풍채가 좋으며 이기가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감은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무관과 단둘이만 있는 자리를 만든 뒤 말했습니다. 자네가 집도 아직 없고 아내도 없으니 신세가 이렇게 차려한대 혹시 내 사위가 되어주겠나 무관은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스러워 허둥지둥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소위는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감은 무관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것으로 보이나? 대감은 곧바로 괴 안에서 은덩이 하나를 꺼내 무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튼튼한 말과 가마를 빌리게 오늘 밤 하루 뒤 바로 우리 집 뒷문 밖에서 기다리게 시간을 절대 아겨서는 안되네 조선시대 도성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밤 10시에는 종을 28번 쳐서 통행금지인 인정을 알렸고 이튿날 새벽 4시에는 종을 33번 쳐서 통행금지 해제인 파루를 알렸습니다. 파루와 함께 도성의 성문은 열리지만 파루 무렵은 도성 안팎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조용한 때였습니다. 무관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관은 반신반해하면서도 은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감의 말대로 말과 가마를 준비해 뒷문에서 기다렸습니다. 대감은 딸과 함께 나왔습니다. 무관은 대감의 딸을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감은 딸을 가마에 태우고 나서 무관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곧장 함경도로 가라. 그곳이 너희들의 새 고향이다. 무관은 뭐라 대꾸할 줄도 모르고 여자가 탄 가마와 함께 허둥지둥 도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대감은 바로 아내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며 외쳤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구나. 이 일을 어쩌나. 새벽에 곡소리에 온 집안이 당황했습니다. 놀라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 모두가 여인의 죽음을 동정하며 슬퍼했습니다. 이내 대감이 온 집안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평소에 누구에게도 자신의 몸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내가 손수 딸아이의 몸을 씻기고 수위를 갈아 입힐 테니 아무도 이 방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대감은 혼자 이불을 말아 싸맸습니다. 대감은 그 이불이 딸아이에 시신이 냥 꾸몄고 시댁에는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불은 입관되어 시댁의 선산으로 갔습니다. 그것으로 시댁 선산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대감의 아들이 암행어사가 되어 함경도 지방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함경도를 다니다 어느 고울에 이르러 한 집에 들어가 쉬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나와 손님을 맞이하는데 그 집 아들 둘은 아버지 곁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모두 얼굴이 깨끗하고 잘생겼으며 왠지 자신의 핏줄과 닮은 구석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암행어사는 속으로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라며 대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이미 저물었고 피곤도 해서 오늘 밤은 이 집에서 말없이 자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안체에서 갑자기 한 여자가 나오더니 암행어사가 잠을 청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그의 손을 붙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깜짝 놀라 뚫어지게 쳐다보니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누이였습니다. 암행어사는 놀라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그동안의 사연을 물으니 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으로 이 함경도 땅에서 살고 있어요. 아까 본 그 아이들이 제 아들이에요. 오빠의 조카들이지요. 암행어사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여동생이 이렇게 살아있으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는 채로 대강 누이와 회포를 풀고는 새벽에 떠났습니다. 아들은 집에 돌아와 밤에 아버지와 한방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조용한 틈을 타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이번에 함경도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강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부릅뜬 눈으로 아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물러나왔습니다. 그 후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다른 가족들은 전혀 모른 채 영원한 비밀로 묻어지게 되었습니다.